롤러 홍라 Next to begin 이 편지는 2005년 11월 6일에 시작되어 14년째 도착하지 않고 전세계를 비행 중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우리를 만나야 한다 그렇게 14년을 떠돈 슈즈 행운의 편지가 도착한 곳은? 슈즈 행운의 편지의 첫 번째 주인공이 2018년 6월 7일 목요일 밤 공개됩니다 슈퍼TV 시즌 2, 커밍 순!